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이처럼 대법원이 재판을 질질 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친정부 성향 인사가 많은 대법원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선거 무효소송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데는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의 주심으로 지금은 출세해서 조재현에 이어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있는 김상한이 이리송 저리송 재판기를 필차일 미룬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도 짐성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다만 그도 책임질 것을 두려워해서 질질 끌다가 후임자들에게 그냥 일감을 던져버리고 마치 도망치듯이 성진해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 입에서 온 세상에 도둑놈들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대법관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세상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빼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질러 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범죄자들과 공모자들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극히 의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의 의도적인 그리고 완강한 거부로 정거로 채택될 수 없었지만 양산을 재금표에서만 찾아낸 의미 있는 사실은 투표지가 구격투표지인 100g 모조지가 아니라 260g 모조지 그러니까 일종의 총 무게가 260평량이 264g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조지 100g 모조지가 아니고 170g의 모조지 1.7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발견이자 이것이 제시하는 그런 사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견에 대해서 점점 이미 조재현 작심하고 은폐라는 공병호 tv방송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6월 28일 재개표 현장에서 변호인단이 선관위 측에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있냐고 물어봐서 삭제했다는 답변을 선관위 측으로 더 받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4.15 투표지 구격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질의를 해서 투표지 구격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4.15 투표지 구격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해피할 특별할 이유가 있을까 없습니다. 당연한 질문에 당연히 답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 답안제를 채점하는데 정답을 모른 채 채점할 수는 없는 것처럼 4.15 부정선거 투표지 위정감에 대해서 재검표를 하면서 4.15 정규 투표지 구격을 모른 채 갖다 투표지를 가려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4.15 투표지 구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15 투표지 샘플 100매 묶음과 10여 장의 투표지를 갖고 재검표 대상 투표지와 비교 대조해서 투표지 진의 여부를 가려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4.15 투표지 100매 묶음의 무게를 확인하고 개봉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 100매 묶음의 무게가 동일한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무게가 맞는 투표지만 재개표하면 될 것입니다. 아주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무게가 맞지 않는 투표지는 위조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검표할 필요가 없이 정밀 검증 대상으로 분류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아주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을 점점 이미 제안했습니다.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의 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표지의 무게와 크기와 상태들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입을 통해 가지고 구격 투표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의 각종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계약서 문건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사전투표소에 사용할 발급기용 소모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발급기용 롤용지는 국역 100g 1제곱미터당 100g입니다. 평양이 100g이라는 것입니다. 100g 모조지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수량 300개 단가 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스스로가 국역 투표지가 평양 가로 1m 곱하기 세로 1m의 무게가 100g인 이른바 100g 모조지 혹은 100g 백상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을 뜻합니다. 양산을에서 측정된 것은 평양 264g이었습니다. 이것은 170g 모조지를 뜻합니다. 1.7배나 무거운 두터운 그런 투표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을 수 있는 것은 한국산 투표용지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업체들이 대한민국의 선거의 국역 투표지가 100g 모조지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외로부터 대량으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국내에 유입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흥대님은 아마도 인쇄업체를 잘 아는 분으로 추측되는데 김흥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g과 150g 종이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 업체라면 150g 종이를 사용할 업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인쇄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자신의 추측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인천 양산을에서 얻어낸 가장 중요한 증거물 물론 조재현 대법관의 완강한 거부에 따라서 정식 증거물로 이렇게 등록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물은 바로 법적으로 국역 투표용지는 100g 모조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 사용한 것은 바로 170g 모조지를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위조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이런 부분들이 투입된 중요한 그런 증거로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그런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100여 군대가 넘는 현재 재금표를 기다린 모든 지역에서 아마도 투표지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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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